주식 농무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분석 자료는 동의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SK바이오팜 주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신고가 구원을 랠리를 달리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9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2분기 실적 컨센서 상회 분석과 신규 품목 도입 더불어서 파이프라인 본격화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제목입니다. 동사의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74.0%, 영업이익은 261억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다. 미국 엑스코프리 매출액이 1052억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하면서 견주한 성장을 이어나간 가운데 LG NIS 4호 진행한 비마약성 진통제 기술 이전 계약금 300만 달러가 반영이 되면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용역 매출이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신규 품목 도입과 노벨 모달리티 파이프라인 개발 본격화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사는 TPD CGT 파이프라인 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중국 업체인 풀라이프 테크놀로지의 방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FL091의 글로벌 권리를 계약금 850만 달러 최대 마일스톤 5억 6300만 달러에 도입한 바 있다. FL091의 글로벌 임상 일상은 2025년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신규 품목 도입 파이프라인 본격화 향후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죠? 상당히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는 현재 신고가구는 달리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을 할게요. 신고가구간 이 앞에 고점 저 앞에 대략적으로 10만원대 초반인데 이 구간을 돌면서 장때 양복이 나오면서 대량거래를 하면서 어느정도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가구간 신고가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제는 이 앞에 신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량거래를 터였다. 이것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향후 이제부터는 52조 신고가구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익구간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뭡니까?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심리가 맞아떨어질 때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채소가격, 과일가격 많이 비쌉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수박? 요즘 수박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있다. 채소가 있다. 그런데 파다. 예를 들면 만원짜리 갑니다. 물어봤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주부가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이 채소가격 얼마예요? 그러면 아 이건 만원이에요? 그러면 아 너무 비싸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걸 사가지고 우리도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만원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는데 그냥 갈게요. 그러면 딱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서히 걸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의 심리는 사서히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딱 부릅니다. 애기 엄마 이리 와봐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얼마에 주면 이거 사실 거예요. 나도 지금 더워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5,000원이면 제가 살 생각이 있는데요. 5,000원이면 나는 가지고 온 거 생각하면 5,000원 손해보고 팔아요. 그러면 내가 7,500원도 손해보고 파는 건데 7,500원도 살래요? 그러면 7,500원이요? 7,500원 살까? 알겠습니다. 7,500원 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 나 손해보고 밑지고 파는 거야? 밑지고 파는 장사하는 사람 없죠? 하지만 이제 재고가 늘어나면 시들어지면 나중에 팔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가서 팔긴 하겠지만 그만큼 마진율이 좀 떨어지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딜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나 계속 난 수익률 극대화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52주 신고가과 달리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나 수익률 극대화할 거야. 나 이걸로 올해의 장사는 마무리할 거야. 이걸로 나 올해 수익을 낼 거야. 수익률 극대화할 거야. 라는 심리가 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나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만 조종 보이라. 지금과는 나 사기는 좀 그렇고 조금만 조종 보이면 나 그때 사겠다. 라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나 조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내일 오늘 좀 급등했는데 오늘 6.7% 급등했는데 내일 강부합정돈 1% 미만의 상승만 나오더라도 그때 나 들어가겠다라는 심리가 발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많이 성산한다는 얘기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차이시를 하려는 심리가 발동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접근하실 전구라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고 싶어요. 언제든지 사고 싶은데 거래량이 대량같아 했다는 얘기는 기존 주주가 팔려는 심리가 발동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계속 야금야금 하루에 2% 3% 5%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10% 오른다.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팔아버립니다. 대량과 터지면서 거기서 고점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금야금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는 게 중요한다는 거죠. 당연히 거래량은 점점점 줄어들어야 동사 입장에서는 호재다. 동사 입장에서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나 저항 때와 지지 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무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0만원. 2차 지지 때 9만 5천원. 3차 지지 때 9만 2천원. 그 밑에 8만 5천원과 8만원. 그 다음에 7만 5천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점에서 차이시를 하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동사항 마지막에 있는 종합 분석할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에서 차이시를 하고 나서 재매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사항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외군이 한 달 동안 75만 3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39만주를 샀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팔다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사면서 현재는 트레이딩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보험도 트레이딩, 투신은 순 매수, 영기금도 순 매수, 상호펀드 트레이딩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하고 영기금 위주로 보시고요. 현재 사모펀드하고 금투 전반적으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순 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32% 이 정도면 영화입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사의 시가총액은 8조 2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시장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코스피 100위가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3조 7천억 원 이상이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대형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는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8조 2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SK, 지주사 SK가 64%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대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책임경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지주사 SK가 64%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국민연금이 현재 6.0%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500억 원대에서 올해 5,200억 원대, 내년도에 6,600억 원대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년에서 적자였다가 올해 800억 원대의 흑자전환, 내년도에 1,80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내실도 계속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 225억 원대 적자, 2분기 180억 원대 적자, 3분기 100억 원대 적자, 작년 4분기에 드디어 140억 원대 흑자전환이 됐고요. 올해 1분기는 105억 원대 흑자, 2분기 때 260억 원대 흑자, 3분기 때 190억 원대 흑자, 4분기 때 270억 원대 흑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 227억 적자 대비 올해 1분기 103억 상당히 흑자 좋았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9억 적자에서 올해 260억 흑자, 3분기 작년에 107억 원에서 올해 192억 흑자, 4분기 작년에 148억에서 올해 274억까지 나올 것이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 부채율은 120%대, 유보율은 6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부채율은 감소하고 유보율은 증가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27.5%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영업이익은 27.5%이고요. 내년도 예상 EPS는 1992원, BPS는 6672원이 됐습니다. 27.5% 영업이익률이 내년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4배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마진율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관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관하고 미래, 즉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책정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2,0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이면 10배면 2만원입니다. 현재는 PR 한 50배대의 구간이라는 거죠.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5배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그렇게 싼 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모멘텀에 따라 주가를 움직인다. 심리적으로 현재 발동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원에서는 절대적으로 5일 2평선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냐 보시면은 샌오버 메이트 쪽에서 91.3% 나머지 기타, 솔라임 페톨 쪽에서 3.5% 매출액이 나오고 있네요.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 그렇습니다. 동사는 2020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모는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4년 동안 유상증자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되었던 회사로는 미국 임상개발 및 마케팅하는 회사, 연구개발하고 중국 임상개발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오늘 총가 10만 5천 6백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당가 9만 2천원대, 평균 매도당가 9만 3천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 9만 1천원대, 평균 매도당가 8만 9천원대,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 9만 2천원대, 평균 매도당가 9만원대입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2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이분 실적이 컨센스 상했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 보시면 되겠고 더불어서 신규 품목 도입과 파이프라인의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세는 74.8이기 때문에 과열구안에 들어갔고요. 수급추세는 92.2이기 때문에 과열구안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신고가 구안이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안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정리, 그 다음 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손절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92,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85,000원 9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K바이오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탈의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